1. 아르바이트 혹시 아르바이트 필요하세요? 제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거든요. 저요? 아르바이트인데요? 팽화쇼 콜론은 없어요? 네? 제가 오늘이 일 시작한 지 1일째라... 이게... 어떻게 하는 거죠? 웬일이에요? 궁금해서요. 아까 그 반죽들이 어떻게 변했는지... 자, 먹어봐요. 진짜 맛있다. 콜라쌤은 정말 매력적인 빵이에요. 너 요새 공부 열심히 안 한다? 설마 시험 포기한 거야?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뭘까? 나 할 말 있어. 헤어지자고? 이런 결말을 원한 건 아니었는데... 당무 땡기지 않아요? 내가 만들었는데... 진짜 맛있다. 전... 일 절대 포기 못해요. 멋있다.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하는 사람이... 제일 부러워요. 그... 파티쉐가... 뭐예요? 혹시... 빵 한번 만들어볼래요? 제가 할 수 있어요? 뭐라, úr.. 말해줘요? 응, 잘하셨어요. 계속 말해.. 이슬아... 쿨1 2차 사직 3차 사직 4차 같은데.. 2차 사직 3차 사직 3차 사직 3차 사직 2차 사직 3차 사직